스바니아 1장 스바니아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다리아이며 증조할아버지는 아마리아이고 고조할아버지는 히스기아입니다 때는 아몬의 아들 교다 왕묘시아 때였습니다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사람과 동물을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쓸어버리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도 함께 쓸어버리겠다 내가 땅 위에서 사람을 멸하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유다를 치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치겠다 나는 이곳에서 남은 바할의 신상들과 이방 제사장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지붕 위에서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여호와께 경배하고 맹세하지만 말감에게도 맹세하고 있는 사람들과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뜻을 묻지도 않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 주여호와 앞에서 조용히 하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와께서 희생제물을 준비하시고 그분의 손님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희생제산 아래 내가 관료들과 왕자들과 이방옷을 입은 모든 사람을 벌하겠다 바로 그날의 내가 문지방에서 껑충껑충 뛰는 모든 사람들을 벌하겠다 곧 자기들의 신전을 폭력과 기만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을 벌하겠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의 물고기 문에서는 우는 소리가 나고 두 번째 구역에서는 엉엉 우는 소리가 나고 언덕에서는 부서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너희 막대수에 사는 사람들아 엉엉 올라 너희 모든 가난한 백성이 망할 것이며 운을 달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술에 찌들어 키 낙낙하며 여호와는 손을 행하지도 재앙을 내리지도 않으신다라고 마음에 말하는 사람을 벌하겠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이 약탈당할 것이고 그들의 집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들은 또 집을 짓겠지만 거기에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포도원을 만들겠지만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큰 날이 다가오는구나 가까이 왔으니 곧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는 비통할 것이다 용사들이 거기서 울부짖을 것이다 그날은 진노의 날 절망과 고통의 날 화멸과 황폐의 날 어둡고 우울한 날 구름과 두꺼운 먹구름이 뒤덮인 날이다 나팔 소리와 전쟁의 고함 소리가 견고한 요새와 높은 탑이 있는 날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재앙을 보낼 것이니 그러면 그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걷게 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의 피는 흙먼지처럼 그들의 먹은 것도 오물처럼 쏟아질 것이다 그들의 은도 그들의 금도 그들을 구해낼 수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의 질투의 불이 온 땅을 태울 것이다 그분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곧 없애실 것이다 스바니아 2장 함께 모여 섭례를 열라 창피함을 모르는 백성아 너희가 겨처럼 날려 쫓겨나기 전에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사람들아 여호와를 찾으라 그분의 공의를 행한 사람아 의를 구하라 온유함을 구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혹시 너희가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가사는 버려지고 아스굴로는 폐허가 될 것이다 아스톳은 한낮에 쫓겨날 것이며 에그로는 뿌리째 뽑힐 것이다 해안가에 사는 주민들 그레스의 백성아 너희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아, 블레스의 땅 가난이여 내가 너를 멸망시켜 아무도 살 수 없게 할 것이다 그 해안가는 풀밭이 되고 거기에 먹자들의 집과 양떼에 우리가 있을 것이다 그 해안가는 유다 가문에 남은 사람들의 소유가 돼 그들이 그곳을 먹장으로 쓸 것이다 저녁에는 그들이 아스클론의 집에 누울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이고 포로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내가 모하비 욕설하는 것과 안문 사람들이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내 백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들의 땅 국경에서 의기양양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분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한다 모하비 소동과 같이 되고 안문 사람들이 공허라 같이 될 것이다 잡초가 우거지고 속은 구덩이가 있어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 내 백성들 가운데 남은 사람들이 그들을 노력하고 내 나라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교만함으로 얻은 대가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것을 뽐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실 것이다 그 땅의 모든 신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며 온 땅의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분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어 에티오피아 사람들아 너희 또한 내 칼에 죽임당할 것이다 그분이 북쪽을 향해 손을 뻗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닌웰을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 사막처럼 쓸모없는 땅으로 만드실 것이다 가축대와 온갖 동물들이 그 한가운데 누울 것이고 광야의 부엉이와 올빼미가 그 기둥 위에 깃들 것이며 창문에서 노래를 부르고 문지방에서는 울 것인데 그분이 백향목 기둥들을 허옇게 드러내셨기 때문이다 그 성은 걱정 근심 없이 키 낙낙하며 스스로 세상엔 나뿐이며 나 말고는 없다라고 말한다 그 성은 폐허가 돼 들짐승의 소골이 될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수군덕거리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스바니아 3장 반역과 오염과 압제의 성아 재앙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그 성은 누구의 목소리도 듣지 않았고 어떤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그 성의 관료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같고 재판관들은 저녁 무렵의 늑대들 같아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예언자들은 분별력이 없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제사장들은 성서를 다롭히고 율법을 얻었다 그 성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 그분은 불의를 행치 않으신다 내가 그들을 징곤한다 해도 그들이 있는 곳을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하는 짓마다 타락을 일삼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내가 증인으로 일어나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 왕국들을 모아 그들 위에 내 분노와 내 모든 진노를 쏟아붓기로 작정했다 내 질투의 불이 온 땅을 다 태울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그 백성들이 순결한 말을 하도록 바꿔서 그들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게 하겠다 에티오피아 강 너머에서 나를 경배하는 사람들 내가 흩어버린 사람들의 딸이 내게 바칠 재물을 가져올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내게 저질렀던 모든 범죄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함으로 희낙낙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려 내가 다시는 내 거룩한 언덕에서 더 이상 거만해지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가운데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겠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은 죄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그 혀에서는 속임수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먹고 누울 것이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오 이스라엘아 외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온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셨던 심판을 없애버리셨고 내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에 계신다 다시는 내가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의 예루살렘은 듣게 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힘이 빠지지 않게 하라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실 것이다 마치 절긴 것처럼 그러실 것이다 내가 내게서 짐과 부끄러움을 없앨 것이다 보아라 그때 내가 내 모든 악재자를 처리하겠다 내가 다리 저는 사람들을 구해내고 쫓겨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이 수치를 당한 모든 땅에서 내가 그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내가 너희 눈앞에서 포로된 너희를 회복시킬 때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너희가 명성과 칭찬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학계 1장 다리오왕 2년째 되는 해 여섯째 달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학계를 통해 슬랄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수르 파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 백성들이 말한다 그때 예언자 학계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 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보라 너희가 많이 심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일꾼이 품삭스를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격이 됐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보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지어라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것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풍성함을 기대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에 가지고 왔으나 내가 불어날려버렸다 왜 그랬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 집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각자 자기 집 일이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은 너희 위에 이슬 내리기를 그치고 땅이 열매내기를 멈췄다 내가 땅에 산에 곱식에 새 포도주에 새 기름에 땅이 생산해내는 것에 사람의 가축에 너희 손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 위에 가뭄이 들게 했다 그러자 스할디엘의 아들 수룩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하와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예언자 학계의 말에 순종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두려워했다 여호와의 심부름꾼 학계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여호와께서는 스할디엘의 아들 유다총덕수르 파벨의 영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하의 영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영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그들의 하나님 망군에 여호와의 집을 짓는 일을 했다 다리오왕 2년째 되는 해 6째 달 24일의 일이다 학계 2장 7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학계에게 임했습니다 스할디엘의 아들 유다총덕수르 파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하와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이전 성전의 영광스러웠던 모습을 본 사람이 남아있느냐 그런데 지금은 이 집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도 하찮게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수루 빠베라 이제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하야 용기를 내어라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아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일을 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에 따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뒤흔들 것이다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뒤흔들 것이다 그러면 모든 민족들의 보화가 들어올 것이다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훗날 이 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리고 이곳에 내가 평안을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다리오왕 2년째 되는 해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연자 학교에게 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일법에 관해서 제사장들에게 물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그 옷자락 속에 싸들고 가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삶은 음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았다면 그것도 거룩해지느냐고 물어보아라 그러자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학교가 말했다 만약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사람이 이것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를 만졌다면 그것도 부정해집니까? 부정해집니다 라고 제사장들이 대답했다 그러자 학교가 대답했다 내 앞에서 이 백성들이 그렇고 이 나라가 그렇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다 그들이 그곳에서 바치는 것이 모두 부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 보아라 여호와의 성전의 돌 하나를 다른 돌 위에 쌓기 전에는 어땠느냐 그때는 곡식 스무숨을 쌓아도 열섬밖에 없었고 포도주 틀에서 50통을 길어와도 20통뿐이었다 너희와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말라 죽게 하는 병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 보아라 아홉째 달 24일부터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맡은 날부터 생각해 보아라 창고의 씨앗이 아직도 남아 있느냐 아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올리브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다시 이냈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수룩바벨에게 전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내가 왕국의 왕자를 뒤엎고 민족들의 왕국의 권세를 없애버리겠다 내가 전차들과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을 뒤엎을 것이다 말들과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형제의 칼에 넘어질 것이다 망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날에 내가 너 스할디엘의 아들 내종수룩바벨을 선택하겠다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내가 너를 인장 반지처럼 만들겠다 망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10편 117편 너희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크고 여호와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진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